자, 공민왕의 개혁정치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민왕의 개혁정치는 원의 세력이 약화된 시기를 이용해서 일어났습니다. 14세기 중반 원명교체기를 뜻하는데 이때 몽골의 중안대륙을 통일을 했잖아요. 그때 한족 반란군이었던 홍건적을 중심으로 해서 명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나라가 몽골제일주의라고 해서 그 한족 중에서도 남성의 후예들, 남의들을 엄청나게 차별을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결국 한족 반란군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고려의 전통을 회복하고 나라의 힘을 키우겠어. 공민왕의 모습입니다.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동행성 이문서를 폐지합니다. 정동행성은 일본 정벌을 위해 설치했던 기호였죠. 하지만 폐지하고 난 뒤에도 고려 정치를 간섭하는 기구로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 왕실의 호칭과 관제를 다시 고려 것으로 복구합니다. 돌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을 합니다. 천령 이북당을 회복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유인호를 사령관으로 보내서 그것을 공격하는데 그 쌍성 총관부에 있었던 이성계 세력이 유인호와 내응을 해서 여기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성계는 이때 항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친원 세력, 검문 세족을 제거하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제거하느냐 바로 기황후의 오빠였던 기철을 발을 쑥 정합니다. 기철을 비롯해서 권겸, 노숙 같은 인물들을 노책 같은 인물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몽골붕을 당연히 금지시키겠죠. 하지만 이 몽골붕은 금지시킨다고 해서 모두 다 금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남아있으니까 이게 이제 쌍성 총관부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죠. 친원 세력 제거 모습 변발을 금지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방을 폐지합니다. 이제 드디어 왕이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 정방은 무신정권 당시 최후 시기에 만들어졌던 인사권 기구였어요. 원래 인사권은 이브가 맡고 있는 게 정상인데 무신정권 시기에 이걸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정방을 통해서. 근데 그걸 이제 국민항태 폐지시킵니다. 그 다음에 전민병장도감을 설치합니다. 권세가들이 빼앗은 토지를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거나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악민으로 해방시키기 위한 기구였는데 이걸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신돈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신돈을 등용해서 내정개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균관, 최고교육기관이죠. 이것을 정비를 해서 유학, 성리학 교육을 강화시킵니다. 하지만 이런 국민항의 정책은 엄밀히 따지면 실패입니다. 왜냐?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대외적 실패 원인이 이제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으로 인해서 국제정사가 굉장히 불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 밖에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나라는 개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그 다음에 대뇌적 실패의 원인은 개혁 추진 세력이 굉장히 미약했고 권문세족들이 기차를 제거했지만 남은 세력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게 되면서 결국 국민항의 정책이 실패하고 나중에 자신의 정치적 동반자였던 노국대장 공주마저 죽고 나중에 국민항도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홍건적이 뭐냐면은 중국 중원에서 이민족 왕조인 원의 지배를 타도하고 명나라 창원의 계기를 만든 종교적 복민 반란입니다. 붉은두근을 쓰고 있어서 홍건적이라고 불렸는데 얘네들이 고려를 마지막에 엄청나게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애들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